겨울이 되면 기부나 후원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많으시죠? 여기에 기업까지 더해졌습니다. 요즘은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세계로 뻗어가는 자동차 기업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아프리카부터 넓은 중국까지 세계 각국을 돌아보는 기회니까요. 꼭 놓치지 말아 보셨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글로벌 기업답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국내 자동차 기업이 어느 나라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오늘 랜선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는 기회네요. 어느 나라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로 가볼 곳입니다. 방금 보셨던 커피의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동부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정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마요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역 개발 계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개발의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건소가 먼 시내에 있는 바람에 평생 한번 보건소에 갈 수 없는 주민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국내 자동차 회사인 K사에서 지난 2016년부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K사는 마을의 모바일 클리닉이라는 이동식 보건소가 방문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간단한 질병에도 쉽게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렇게 건강하게 진료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주민들 모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맹 퇴치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교과서가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다수였습니다. 여기에 이동식 도서관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또 제공을 하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학생들 얼굴에 즐거운 표정 보이죠?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학교 가는 걸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 지역 주민의 위생과 건강, 교육에 대한 환경을 180도 변화를 시키면서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쉬웠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저개발 국가의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립해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신용혁동조합을 통해서 주민에게 사업비를 대출을 해주면 주민이 토마토 텃밭 같은 걸 시작을 해서 농작물을 시장에 팔고요. 또 이걸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이렇게 얻은 수입으로 아이들 학비, 의료비 그리고 농기구를 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K사의 이런 사회공헌 활동 덕분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정도죠. 약 1만 2천 명의 마유계 지역 주민의 자립을 지원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간다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에티오피아, 케냐, 다양한 아프리카의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시아 포함해서 국외국을 도울 수가 있었고요. 이 노력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활동을 10년이나 해왔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